오늘은 큐브 플레이 터널을 볼 건데요. 가격은 15,000원 정도고요. 아.. 그림은 이런데 실제 모습은 어떤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를.. 구성품이 2개가 되어 있어요. 재질은 약간 짜구려 텐트 재질 같아요. 오오오오.. 사각 1십으로.. 다른 구성기만 하나도 열어보겠습니다. 오우! 얘도 그... 원터치 텐트 같아요. 오우! 생각보다 크네요. 터널 길이는 130cm고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 되어 있어서 출입구에서 반대편 출입구가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재밌게만 볼 수 있어요. 터널 내부는 25cm로 통량에도 쉽게 통과할 수 있고 창으로 의료입구가 있어요. 자, 이제 터널과 집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는요, 이렇게 3면 모두 찍찍이가 있거든요. 2체면 다 먹으면 그냥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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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뭐했어?